와 대단하다 좋아 오오 오 왜 반달 안달았어 와 나이스 굿샷 아 대단하다 자 갑자기 어뢰가 시간 조율이 힘들다 얘기를 들어서 이친구 안나오면 안된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 날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노후 가위상대 잘해요 이친구도 어 바로 던져 와 바로 던지네 기다렸다 던진거죠 달신만 잡을 수 있으니까 일루와 일루와 어 어어어 야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아아아아 잘합니다 침착해요 아 이거 또 바로 던지고 이 친구도 엄청 잘하는 친구인데 한동안 못 남았어요 파격 아닌가 와 잘합니다 아 또 역잡기 자 만만치 않은 친구 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와 바로 던지고 어? 어? 와 자 만만치 않은 엔조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변동연님도 어서오시고요 아 잘한다 자 겁을 살짝 주고 요걸 때리려고 어 왜 안맞아 일로와 다시 자 요렇게 자 이 친구도 장인대전에 나와요 이 친구는 스파이 노후기에요 스파이 노후 아 요거 안당하네 되게 그렇지 던지고 심리 걸죠 그렇지 요번에는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헷갈리게 한다 또 던지고 아 안돼 안돼 와 보셨나요 지금 반대로 찍은거 야 지금 심리전에 이어서 아 잘합니다 노후 자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장인대전에 그렇지 뒤로 간다 요러고 한번 더 던지고 자 넘어트리고 던지고 가만있으면 아 요거 또 잡았대 오메 자 대우자같은 느낌 오메 도망가 자 요렇게 아 자 어렵습니다 그리즈맨님 어서오시구요 와 와 또 바로 던지네 우와 그렇지 와 아이구야 그것도 참냐 아 아 아하하하 와 아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도 허리 꺾기 아유 안돼 오 오 이걸 또 잡아 와 이번엔 또 반대로 나가게 가만히 있는건 안통하고 어 어 아 어휴엏 어휴 뭐야 어휴 뭐야 자 요로케 자 간만에 만난 친구예요 노흐 이 친구 달심으로 믿음 좀 날린 친구예요 여기 얼굴 보십시오 프로필 사진 21000승 13000패 아 허리 꺾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또 잡으려고 이번에는 오 자 이번에도 세대 맞았으면 스턴이겠죠 허리 꺾기 안됐고 자 이렇게 제자리 점프로 자 간만에 만난 노흐 와 두방에 스턴 와 실수했네 이 친구 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잘해요 오랜만에 왔는데도 허리 꺾 허리 꺾기가 안되는구나 와 대박이다 이런거 되게 잘한다 슬라이딩하고 바로잡는거 거리를 딱 만들어서 약간 스타일이 대우자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보고 자 또 던지고 좋아요 한번 던지고 한번 던지고 드릴킹 나오면 그냥 여주 없죠 이러면 또 잡고 퀴즈 내는거에요 요러고 또 잡고 자 요렇게 어 노욱이 혼다도 잘해요 어어 계속 방어적으로 하네요 이친구 그렇죠 요런거면 보고 다 반달 때리죠 오야 이번에 잡혔다 아아 역으로 맞게끔 요번에는 이번엔 내가 잡고 오오 자 요렇게 이야아 이번에 머리쓰는구나 아 와 이런거 되게 잘한다 딱 자기만 잡을 수 있는 거리 여기 늦었고 오오 아아 짧았어요 자 실수 we 오오 아 으 으 으 으 아아 짧았다 자 아 쉽지 않아요 자 3대3 노우가구는 정말 오랜만에 붙어보는데 자 요번 대회에 노욱두 출전합니다 와 이러고 바로 던져 아휴 허리껍개가 안돼 그렇지 아 좋아 자 어우 요걸 또 피합니다 자 드릴킥으로 일로와 오 야 이거 뭐가 잡아 와 이러고 또 바로 던지고 야 대단합니다 잘해요 자 우리 제이캠프님께서 엔조이님 사랑나누기 대회 감사합니다 반가우시다고 허리껍개 아 요거 한번 안당해주네 이친구 와 대단하다 좋아 좋아 오 오 오 오 오 반달 안당았어 와 나이스 와 나이스 굿샷 아 대단하다 자 집중해서 자 집중해서 고마워 럭 이치윽 이치윽 아 아니! 와.. 약손 피해줬어 이야.. 와 하고싶은거 다하고있네 이야.. 하하하하 자.. 와.. 밀리고있어요 5대3 2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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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3 3대3 3대3 2대3 2대2 3대3 1대3 4대3 야아 잘한다 와 이것도 안다 와 이분 역잡기 자아 어 노후 근데 예전에도 노후기랑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절대 쉽게 못 이겼었어요 그때도 노후기랑 할 때 겨우겨우 이겼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도 엄청 잘해요 지금 자 이거 질 수도 있어 이러면 허리껍기 안당해주네 끝까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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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야 돼 그렇지 요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됐다 이제 어 됐어 허리껍기 한번 했으면은 만족합니다 저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트와이스님 어서오시구요 자아 여 bara 여唔 여러분이 좀 많이 달았죠 아 헤엑 아 으 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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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그렇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자 검은그린자님 어서 오시고요 어 뭐야 자 가만있어서 바로 던졌고요 맞아줬기 때문에 또 반달까지 자 다시 동점이 됐어요 조금씩 스타일 파악이 좀 돼갑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스타일을 조금 아 늦었다 장통 보자마자 반달해야 되는데 와 발로 한번 툭툭 잘 때립니다 어 자 너무 늦었지 우와 이번엔 역잡기를 한다고? 아 반달이 안 나갔고 와 대박이다 자 방금도 드릴킥 후에 바로잡기 오 요런거 되게 잘합니다 자 늦사님 어서오세요 검하 아 화가 이상하네 왜 안맞였지 ca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가만히 있다가 던질라고 했을꺼야! 그렇지! 좀 빨랐죠! 이야 끝까지 가만히 있네! 참을성도 있는 친구예요! 와 이번에도 던져! 와 이번에도 대박! 아아! 참 어려워요! 자 툭툭 건드린거 자 지금 박빙이에요 6대5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킬빙맹이 자아 귀빵맹이 제대로 점프 캐치 했죠 자 이렇게 잡고 자 쌀버리 게임으로 자 요거 하야부사 엣지입니다 하야부사 엣지 오늘 하룸만 쓸거에요 자 형님들 좋아요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북캔TV 좋아요좀 부탁드려요 허리 꺾기 아유 안주네 특방맹이 아유 안주네 아유 안주네 야 시기도 되게 침착하다 자 귓방맹이 자 거북캔TV 소소한 시청녀라고 생각해주시고 좋아요좀 부탁좀 드릴게요 네 와 이거를 실수 노후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이거 자 실수 자 거북누림자님 하야부사 타고 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프님 어서오시구요 자 요즘에는 제가 또 좋아요 말씀 안드리면 어 잘 저기 안누르시더라구요 어 얘 왜 반다리 안됐대 우와 일로와 어디서 그런 장난질을 어 야 대박이다 거의 뭐 대우자같이 뭐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막 해가면서 정신없게 만듭니다 지금 네 어 이상하다 아 이리와 또 잡고 어 아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내가 보고 바로잡지 자 그런 뺑기는 안통한다고 했잖아 아 아 와 같이 맞아 일로와 아 아 아 아이구야 돌려 어어 오야 뭐야 이거 어어 위험했죠 돌려차기 할 때 달심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안맞았어요 아 후반전이 좀 되니까 쯧 조금 벌어지는데 좀 스타일리 파악이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야 이런거 되게 잘한다 쟤 앞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와 이거 또 튕겨? 그렇지 요번엔 하단 올 것 같았죠 자 하단 슬라이딩 올 때 약발로 쳐내면은 커트가 되면서 약장풍까지 같이 맞아서 스턴이 됐어요 요번에는 허리 꺾기 아 요거 한번만 주지 이야 또 참아요 아 아 한대만 더 맞았으면은 스턴인데 아 이럴수가 아 허리 꺾기 한번은 안주네 그렇지 뒤로 도망갈 공간이 없었어요 자 자 자 10대 5 아 조금 걸어가서 한건데 아 저거 뜯어졌다 자 어떻게 또 던질라고 퀴즈 냈죠 또 던지기 자 이러면은 답답해집니다 자 현재 노우가구 하고 있어요 내일모레 있는 우리 제이캠프 님베 장인대전에 나올 친구입니다 이치구 오후 수많은 장인들이 나와요 아 이번엔 또 하당공이야 자 던졌고 자 여보세요 형 나연지 어서오시고요 자 탈모인 앞에서 비지라는 가일 인성보소 달심 그러니까요 예 가일은 또 숱이 많아요 아 나도 저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모발도 되게 가늘어가지고 저렇게 안서요 머리가 어 머리 되게 두꺼우신 분들은 저렇게 됩니다 머리가 빳빳하게 서요 숱도 많아보이고 부럽더라구요 제 또 지성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고 지성 하루 안 감으면 머리가 막 개그림이 그냥 야 이것도 같이 맞아? 참 빠른거 같아 얘도 아무리 한 대 더 맞았으면 저도 건 rounds 이미 지금 요가파이어말고 요가프레임 기다리는거에요 저 요가프레임 와 도망가야돼 그렇지 퀴빵맹이로 마무리 자 요렇게 11대5로 경기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아이고 야 처음에는 굉장히 좀 너무 잘해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는데 어휴